안녕하세요 유프리 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DeFi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eFi 중에서 어떤 걸 알아볼 거냐 하면요 Why Earn Finance 하고 그 다음에 Curve Finance 이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제 DeFi 에 대해서 DeFi 생태계는 말고 DeFi 여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만 분석을 하려고 해요 이더리임에 대해서 신서틱스 하나 남았는데 분석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Why Earn Finance, Why Earn Finance 하고 Curve Finance 이 두 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 많이 걸렸고요 저도 음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주소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다면 뭐 여기 와서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y Earn 하고 그 다음에 Curve 파이 여기 두 개의 사이트니까 여기서 이제 실습을 또는 뭐 한번 보고 싶다면 이쪽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DeFi 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2008년 리몬 프로듀스 사태처럼 얘들도 언젠가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지만 Not Today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DeFi 가 고이율 높은 비율로 우리한테 어떤 이자를 제공해 주는데 그건 비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 논리적인 형태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이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비 논리적인 그런 세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무너지는 날이 오늘은 아니에요 그걸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DeFi 가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긴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원래 DeFi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준수상 그러니까 뭐냐면 예금을 하고 우리가 예금을 하고 그리고 그 예금한 것들을 수합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런 서비스 예금한 토큰들을 이용하는 수합 서비스가 있잖아요 나는 뭐 이도해서 비트로 바꾸고 싶어 이때 발생하는 그 서비스 이자 이자를 예금했던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거였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 만약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물론 이자는 낮겠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식이 아니라 파생적인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그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우울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지만 Not Today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무너지는 날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대로 설명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듣는 구독자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 동영상을 안 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와이파이가 어떻니? 디파이가 어떻니? 아니면 YCRV가 어떻니?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을 건데 만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CRV는 커버에서 발행하는 커버, 뭐야 커뮤니티 코인 그러니까 거버넌스 코인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근데 Y자가 붙은 애는 대체 정체가 뭐냐? 라는 거죠 아니면 C, 이더 이렇게 나오면 이더는 뭔지 알아 대충 이때까지 이더는 많이 들어가서 아는데 앞에 C가 붙은 애는 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아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재미있고 집중력이 강해요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집중력을 잃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가 모르는 게 서너 가지가 나와 버리면 그 대화에서 저는 단절되고 그 대화를 벗어나고 싶어요 왜냐? 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디파이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제공해주는 디파이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거래소를 알아야 되고 그 디파이 거래소가 지금 제가 소개하는 Y은 파이렌스입니다 이러려고 약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디파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디파이 세계에서 쓰는 용어들 그 용어들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투자하든 안 하든지 간에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익혀 보자는 거죠 자 이제 처음부터 누구든 알 수 없어요 제가 반복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설력 지금 2단계에서 어떤 단어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소개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소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포커스를 두는 건 뭐냐면 Y은 파이낸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Y은 파이낸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Y은 파이낸스라고 그냥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Y은 파이낸스든 Y은 파이낸스든 얘를 가리킨다 와이파이 얘를 가리킨다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은 파이낸스가 뭐냐면 스마트 콘텐츠로 투자를 자동화 시킨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더가 있어요 이더가 있는데 이 이데를 내가 누구한테 Y은 파이낸스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얘한테 이러는 거죠 내 돈을 네가 관리해줘 볼트 해줘 볼트 관리해줘 예금만 하는 게 아니라 예금을 제가 예금하고 볼트의 차이점 대출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금을 한다는 것은 제가 돈을 넣고 디파지트 하고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맞죠? 근데 투자하는 Y은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그 다음날 뺄지 한 시간 후에 뺄지 몰라 이 돈 가지고 투자하기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예금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최대한 볼트, 스테이킹 이렇게 스테이킹 또는 대출하는 볼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그래도 한 달 기간을 정해져 놓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 기간, 그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얘들이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얘들은 최소한 한 달 후에 돈을 뺀다 아니면 1년 후에 돈을 뺀다 2년 후에 돈을 뺀다 이걸 나한테 약속하고 돈을 맡긴 애들이잖아요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와이어는 이 돈을 스테이킹 했거나 볼트 했던 사람들의 이 돈을 자기들이 모아서 어떻게 한다? 마음대로 투자한다 이 마음대로 투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이윤이 나오는 엄청나게 덱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덱스들이 엄청나게 많고 덱스들 중에서도 그 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화를 가지고 있는 덱스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덱스에 얘기해 보면 아베에 투자할 수도 있고 Why Earn Finance에서 자기들이 돈을 굴리는 게 아니고 돈을 잘 굴리는 애들한테 아베? 이것도 덱스죠 거래소죠 그 다음에 커버 파이낸스 이것도 덱스예요 덱스 거래소예요 이런 애들한테 돈을 맡겨서 그 이윤을 번 후에 다시 스테이킹하거나 볼트 했던 사람들한테 그 이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금한 사람들은 한 많아봤자 한 1에서 4% 정도 네 만약 볼트나 이런 서비스 Y 볼트 이런 서비스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얼마큼 준다? 옛날에는 100% 1000%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디파이가 너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 기껏해야 한 7% 15% 15% 15% 정도의 고 이윤을 예금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게 Why Earn Finance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Why Earn Finance가 할 때 누가 알아서 한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기가 최적의 이윤을 추구해 주는 덱스들을 먼저 선택을 해요 아베가 될 수 있고 Curve Finance가 될 수 있고 Compound가 될 수 있어요 Compound 아니면 Uniswap 같은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맞죠? 지금 거래소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있잖아요 김치파이 파이 시리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에 얘들이 자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선택해서 거기에 최적의 이윤을 추구하시는 곳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돼 있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다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설명을 끝내고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에 맡길 수 있는 제안은 뭐다? 이더하고 W이더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와이언 파이낸스의 뭐? 거버넌스 토큰이다 비싸죠? 커브파이 이 커브파이가 지금 뭔지 모르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이언 파이낸스만 하는 게 아니라 뭣도 안다? 커브파이낸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커브파이낸스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지금의 디파이 세계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신서스틱스 같은 뭐 보험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또 보험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익혀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걸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개념을 채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커브파이낸스에 Y BUSD SBTC 이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이 맡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뭐 스테이블 코인들 A링크 체인링크죠 체인링크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체인링크에 대해서 예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다이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아시겠죠? 다이가 아니라 이도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Y연 파이낸스에 Y볼트 시리즈가 있어요 Y 그래서 여러분들은 Y가 이더 만약 Y 다이 만약 Y 뭐 USDT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면 이 Y가 붙는다 그럼 이건 뭐다? Y연 파이낸스에서 만든 뭐다? 토큰이다 토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Y가 붙으면 그러면 C가 붙었다 C1 C USDT 이렇게 C가 붙었다 이건 뭐에요? 컴파운드에서 발행하는 토큰이다 그러면 이 C가 붙은 애들은 누가 주인이다? 컴파운드 Y가 붙은 애들의 주인은 누구다? 누가 만든 거다? 이 토큰을 Y연 파이낸스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연 파이낸스의 Y볼트에요 볼트시래요 이거 대출이고 예금하는 건 틀려요 예금은 그냥 예금하는 거니까 볼트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Y연 파이낸스는 예금도 있고 볼트도 있는데 예금은 Earn이라고 돼요 여기는 이율이 낮아요 근데 볼트에 넣으면 여기는 이윤이 높아요 그래서 볼트를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넣을 거예요 디파짓 할 거예요 예금을 할 거죠 예금을 하는데 볼트를 하겠다고 예금을 시킨 거죠 이 사람은 볼트를 그러면 얘를 이도로 들어볼게요 이도로 이도로 넣으면 얘를 메이크다우에 가져가서 얘를 팔고 얘를 팔고 뭘 받느냐 하면 대출로 다이를 받아요 이거 대출 서비스죠 그러니까 판다는 말이 아니라 메이크다우에 내 이더를 맡기고 Y연 파이낸스의 이더는 엄청난 수량이겠죠 이걸 누구한테 메이크다우한테 맡기고 왜 엄청난 수량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더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더를 어떤 이더를 저금하는 곳에 저금 시켜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걸 이제 메이크다우에 맡기고 이거에 상당하는 66.6%를 빌릴 수 있잖아요 얘들이 몇 퍼센트를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빌려서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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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 잡히고 담보로 잡히고 얘를 담보로 잡히고 그 다음에 빌리는 거죠 뭘 다이를 대출받는 거죠 대출 자 대출받은 다이를 어디에 집어넣는 거죠 커브 파이낸스라는 덱스에 집어넣는 거죠 자 덱스에 집어넣으면 얘는 다이를 이제 이제 합성 자선이라는 곳에 합성 신세스틱 그 어셋이라는 것에 맡길 거예요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뭔지 모른다 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간여하지 말고 주의한 건 우리가 이더를 맡기면 얘들은 이 이더를 가장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얘를 메이크다우에 이더를 담보로 맡기고 다이를 대출받아서 이걸 커브 파이낸스에 맡겨서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어디예요 커브 파이낸스가 돈을 벌어다 주고 이걸 다시 그 이자가 생기면 그걸 다시 재추자하는 거죠 재추자 또 이자가 나오면 이자를 또 재추자 이게 뭐예요 복리죠 복리 복리 효과를 통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자 내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와이엄 파이낸스다 와이엄 파이낸스가 이걸 받고 내가 받은 이더를 아베한테 맡기는 게 유리한 건지 그 다음에 커브 파이낸스에 맡기는지 유리한 건지 프로그램이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차단하고 만약 그 공식이 이걸 커브 파이낸스에 맡기는 게 좋다고 한다면 메이크다우에 그래서 내 이더를 맡기고 담보로 맡기고 그 다음에 다이를 뭐로 대출받아서 다이를 커브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야 왜 이더를 그냥 여기에 이더를 집어넣지 왜 이걸 다이로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러면 수수료 많이 나가지 않느냐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커브 파이낸스는 어떤 토크만 받는다 스테이블 코인만 받는다 이더받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들만 받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와이파이 와이파이 파이낸스는 이더를 한두 명한테 받는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한테 받는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한꺼번에 대출받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가스비가 만약 같은 작업을 하면 4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얘는 엄청난 양을 한 번 바꿀 때도 수수료는 4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개인이 할 때는 4만원 다 올리 자기가 내야 되지만 얘들은 뭉쳐서 내기 때문에 내가 가스비로 나가는 돈은 거의 한 많아 봤자 천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스비는 걱정할게 안 된다 이렇게 큰 뭉치 돈이 움직일 때는 그래서 얘들이 계산했을 때 아베한테 맡기는 것보다 이더를 이렇게 다이로 바꾸고 이 다이를 스테이블 코인을 커브 파이낸스에 맡기는게 지금 이율이 더 좋다라고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그 이윤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커브 파이낸스에서 이제 거래 수수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래 수수료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얘가 스테이킹까지 했다 스테이킹까지 했다 그러면 이 커브 파이낸스에 거버넌스 토큰이 커브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걸 이제 받아서 어떻게 한다 내가 그 이자를 빼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이자를 다시 팔아서 뭐 똑같이 이제 다이를 통해서 계속 돌린다 끝없이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이게 복리잖아요 복리효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커브에는 이게 buy and sell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이를 USDC로 바꿀 수 있고 다이를 뭐 USTUSD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거래 수수료를 서비스를 했던 사람한테 받죠 이 수수료를 우리한테 그 계산식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아꼈으면 수수료를 얼마큼 준다 그 수수료를 받고 그걸 다시 커브 파이낸스에 투자해서 계속 복리효과를 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이언 파이낸스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언 파이낸스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 이제 우리는 컴파운드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언 파이낸스에 자산관리하는 이게 자산관리 프로그램 자산관리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관리 프로그램이요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맡기겠죠 왜냐하면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예 근데 한 가지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 돈을 맡겨야 되는데 얘들이 내 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투자할 건데 그러면 얘들이 내 투자금을 잃었을 때 나는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제가 따져봤을 때 와이언 파이낸스는 얘들이 망했을 때 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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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애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커브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요 이더 앞에 C가 붙었어 그 다음에 다이 앞에 C가 붙었어 다이 앞에 Y가 붙었어 이게 어떤 원류인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컴파운드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컴파운드 컴파운드는 이런 토큰들을 맡길 수 있어요 디파짓 할 수 있죠 디파짓 그러면 디파짓 하면 여기 거래 예금하고 컴프 토큰을 저한테 줘요 예금만 해도 줘요 맞죠 그때 예금을 했을 때 컴파운드는 네가 나한테 예금했다는 걸 증명하는 토큰을 발행해줘요 어떤 토큰 C가 붙은 토큰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C가 붙은 토큰들은 컴파운드에서 예금에 대한 증서로 발행했다는 거죠 근데 얘도 뭐다 얘들처럼 똑같은 토큰이다 토큰 얘들은 글로벌하게 거래가 되는 토큰이고 얘들은 뭐예요 컴파운드에서 자기들이 예금증서용으로 만든 토큰들인데 맞죠 토큰들인데 이걸 그냥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거죠 예금증서식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컴파운드 이때 이때 C가 붙은 것을 메타마스크 지갑에 실제로 이렇게 줘요 그리고 실제로 얘들이 메타마스크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증서를 저한테 주는 게 메타마스크에 딱 생겨요 이런 거죠 자 그럼 YM 파이낸스에서 발행 얘도 마찬가지로 디파이즈를 하면 예금증서로 YDI YUSDC YUSDC YBUSD 땡땡땡땡 Y를 붙여서 이걸 예금증서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예금이자 하고 뭐 스테킹하면 컴프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챙기는 거죠 예금자는 자 이제 커브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와이언 하고 컴파운드는 자기가 예금증서로 쓸 애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커브는 뭐다 얘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애들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커브 파이낸스 여기에 그 거버넌스 토큰은 커브에요 CRV 그 다음에 와이언 파이낸스의 커버넌스 토큰은 와이파이 이거 컴프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컴프가 아니에요 제가 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제가 고칠게요 이거 아니에요 와이파이인데 모르겠어요 와이파이를 줄지 안 줄지 이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와이파이고 컴포넌트는 컴프에요 제가 이거 잘못 적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들은 얘들이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복합적으로 두 개 또는 두 개 또는 네 개 네 개 세 개씩 이걸 묶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펀드로 생각하는 펀드로 어떤 펀드냐 하면 컴파운드에서 발행하는 다이라는 주식하고 컴파운드에서 발행하는 USDC 주식을 하나로 묶은 상품군을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컴파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커브풀에 보면 Y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어떤 상품군이냐 하면 Y언에서 발행하는 DAI Y언에서 발행하는 USDC USDT TRUE USD 이 네 개를 하나의 상품군으로 만든 거예요 자 BUSD는 뭐다 이것도 Y언 파이낸스도 만든 DAI USDC BUSD를 하나로 묶어서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자 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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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남는 게 만약 1 BTC가 있는데 막 거래를 해서 만약 0.5 BTC밖에 0.5 BTC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얘가 랜이라는 그 랜에이스 만든 이 사이트에 가서 어떤 덱스에 가서 내가 랜 BTC를 팔고 다시 BTC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랜 BTC가 있고 또 WBTC가 있는데 이 WBTC는 누가 한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하는 거죠. 얘도 비트코인이 EAC20 토큰들과 교환하기 위해서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뭐로 만들었다? WBTC라는 걸 만든 거죠. 얘는 EAC20 토큰들과 자유스럽게 수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남는 것은 마지막으로 카이버 네트워크에 가서 얘를 이제 BTC로 바꿔서 BTC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SBTC가 뭐냐? 이건 신서시틱이라는 거래소. 신서시틱이라는 거래소. 이 거래소에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SBTC를 만든 거죠. 이런 서비스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비트코인이 자기 회사로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얘가 렌 BTC로 만들든 WBTC로 만들든 SBTC로 만들든 얘들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비트코인은 한금인데 이걸 가지고 얼만큼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어요? 얘들이.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다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때 빼놓고는 계속 자기들이 BTC를 홀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많은 이유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얘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커브 파이낸스. 얘들은 DEX다. 거래소다. 그런데 다른 거래소하고 틀린 게 뭐다?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토큰들을 합성화시켜서 상품군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커브.파이. 이건 컴프거든요. 컴파운드니까. 컴파운드. 그래서 Y컴파운드예요. 그럼 여러분이 Y컴파운드라고 했을 때 이 구성물이 뭐다? CDI. 그 다음에 CUSDC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Y컴파운드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컴파운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DAI를 여기 커브에 놓을 거예요. 커브에 놓을 거예요. DAI를 커브에 놓는데 DAI에 커브를 놓을 건데 아니 DAI를 놓을 건데 커브 파이낸스에서는 선택할 수 있어요. 네가 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컴파운드 풀을 선택할 것이냐? Y풀을 선택할 것이냐? BUSD 선택할 것이냐? SBTC를 선택할 것이냐? 풀이 한 11개, 12개 정도 되거든요. 자, Y연 파이낸스는 이 선택조차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선택해 주는 거고 얘는 Y연 파이낸스 같은 애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이 상품군을 자기가 그 이유를 만들 수 있는 상품군을 만들어 놓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정화시켜 놓은 거고. 그럼 사용자 보고 자, 네가 DAI가 있지? 자, 그럼 넌 어디에 투자할래?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컴파운드에 DAI를 입금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사고 싶으면 이런 문제가 이런 걸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입금을 할 때, 디파지스를 할 때,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아시죠?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투자하실 때 Y연 파이낸스에 맡겨서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똑똑하다면, 여기 얘가 여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여기에 바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넣으면 얘가 알아서 이 과정을 다 알아서 해줄 거고 만약 여러분이 커버 파이낸스에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에 지워 넣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Y연 파이낸스를 맡기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만약 커버 파이낸스에 맡겼을 때 구독자님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점을 가리고, 이 시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이가 있어. 스테이블 코일만 돼요, 여기는. 아시겠죠? 여기는 커브는 스테이블 코일만 되는 거예요. 넣었어요. 나는 컴파운드에 넣겠다는 거죠. 이게 넣으면 첫 번째 질문. 그러면 다이하고 USDC가 동시에 같은 비율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도 10만 원이면 얘도 10만 원어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두 번째, 만약 내가 다이가 있고 그 다음에 USDC가 있다고 했을 때 다이가 10만 원 있고 USDC가 5만 원 있다. 그러면 가격이 틀린데 이래도 됩니까? 됩니다. 라는 거죠.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거고 둘 다 넣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만약 제가 다이만 넣었다고 치죠? 다이만 넣었다고 치면 얘가 어떻게 안다? 비율이 있습니다. 얘가 다이가 60, 만약 USDC가 40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안다? 다이를 입금하면, 자, 100개를 입금하면 60개는 다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40개는 뭘로 바꾼다? 얘를 USDC로 바꾼다. 바꾼다. 그러면 바꾸면 어느 거류소에서 바꾸겠죠? 다이를, 다이 40개를 USDC로 바꾸면 USDC 얼마큼 생기겠죠? 다이하고 USDC는 1대1이니까 한 40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어디서 바꾸느냐? 여기서 바꾸는 것은 1인치에서 많이 바꾸죠? 1인치?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인치에서 바꾸는데 제가 1인치 잠깐 들어가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1인치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가장 적게 교환할 수 있는 덱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알고 계시겠지만 들어가서 이런 거죠. 이게 어떤 거류소냐면 제가 다이하고 USDC를 스와프하고 싶은데 가장 싼 거류소가 어딘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확인해 주고 바깥을 해주는 것이죠. 어그리게이터 서비스를 하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늘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걸릴 거예요. 이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딥초를 닦아주기 위해서 아주 쉬운 것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겨우시면 지금 이 순간 끊으셔야 돼요. 괜히 다스르시면 정신건강에 헤어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다이가 있어요. 다이라는 게 다이가 있어요. 이 다이를 USDT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바꾸는데 제일 싸게 바꿀 수 있는 데가 어딨냐는 찾는 거죠. 그럼 이걸 자동적으로 찾아주는 거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죠. 뭐지? 이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아까는 좀 빨리빨리 끝나던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여기 0x 0x에서 하면 제일 싸게 바꿀 수 있다. 제일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1인치 여기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했죠? 여기서 이제 설명을 계속하자면 그러면 내부적으로 커브는 어떻게 하냐면 다이를 다이 100을 받았잖아요. 다이 100을 받았어. 이렇게 다이 100을 받았어. 그러면 100을 받으면 얘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60개는 이미 6개에서 1부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60개는 이렇게 될 거고 40개는 어디에? 어디에서 다이를 USDT로 바꾸겠죠? 어디서 바꿀 것 같아요? 1인치를 이용하든 어디든 이용하든 가장 싸게 바꿀 수 있는 덱스를 통해서 이걸 교환할 거예요. 40개의 USDT 만드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다이 60개 그 다음 USDT 40개 이게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당연히 컴파운드에 다이풀이 있고 그 다음에 USDT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USDT 풀 그 다음 다이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있겠죠. 여기 달러들이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달러들이 있겠죠. 이 투자한 이 60개가 어디로 간다? 이 풀에 들어가는 거고 이 40개 USDC 아 USDC구나 USDC 40개는 어디로 들어간다? 이 풀로 들어가죠. 누구의 풀로? 컴파운드 풀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 된 거죠. 예금 되면 컴파운드가 뭐예요? 예금이자 주는 거죠. 그때 예금이자 주고 그 다음에 컴포토큰도 리워드를 주는 거죠. 이걸 벌었어요. 벌잖아요. 벌고 컴포토큰은 팔아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이하고 USDT를 입금시켜서 계속 이 과정을 계속 돌리겠죠. 이게 복리니까 복리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도 다시 투자하고 또 이자를 벌면 또 투자하고 이렇게 복리로 투자해야 되니까 이렇게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 컴파운드 풀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근데 컴파운드 풀에 이렇게 많은 게 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 다이아하고 USDC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얘들이 컴파운드에 많은 USDT도 있고 랩도 BTC도 있는데 왜 이 두 개만 달랑 걸었을 거였어요? 왜냐? 컴파운드 중에서 딱 보니까 다이아하고 USDC가 예금이자가 최고로 좋더라. 이렇게 해서 상품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Y Y도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 다이를 입금하죠. 그러면 다이를 입금하면 다이 하나만 입금해도 돼요. 아니면 이 두 개만 입금해도 되고 세 개 입금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건데 다이만 입금했을 때 얘들이 자기들의 계산 커브식 계산에 따라서 분배하겠죠. 2 3 2 3 이렇게 배우라 하겠죠. 다이가 100 들어왔으면 여기 20개 여기 30개 20개 30개 하겠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겠죠. 이 투자를 하면 어느 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고 했어요. 언파이낸스에 다이풀에 있고 다이풀이 있겠죠. 엄청난 다이풀 USDC풀 이렇게 USDT 이런 풀이 있겠죠. 여기에 자동적으로 20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0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2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디파지 택했기 때문에 이제 예금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이를 뭘로 바꾼다든가 수업한다든가 누군가가 USDC를 다이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어떤 수업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때 쌓이는 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또 가지고 여기 Y에 또 투자하는 거죠. 이자를. 이게 복리잖아요. 이자도 투자해서 이자를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복리잖아요. 이 복리일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Y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Y는 예금이자를 받고 만약 와이파이를 안 준다 하면 예금이자만 받는 거죠. 그런 거고 한 가지 더 이 컴포풀 같은 경우는 예금이자뿐만 아니라 얘를 다시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것들을 또 맡겨서 어디에 맡겨가지고 토큰들을 토큰들을 그 뭐야 대출 받을 수 있죠. 대출 대출 받아서 또 다른데 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가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사람이 하면 힘들잖아요. 이거 하면 힘들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와이파이낸스는 자동적으로 해주니까 편하다 이런 말인데 편한 걸 추구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커버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PUSD 하면 얘들도 어디에 들어간다?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SBTC는 어디로 들어간다? 얘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들어간다. 세 군데에서 들어간다. 내 네도 들어갔다. 내는 WBTC는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SBTC는 실너스틱에 들어갔다. 여기서 각각 비트코인을 가지고 막 굴리겠죠? 예금이자. 알겠죠? 이제 그 예금이자들을 다시 얘기해 놓아주면 이자를 다시 투자하고 이자를 다시 투자해서 복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겠죠? 커브가 아주 독특한 거래소요. 덱스인데 아주 독특한 거죠. 신서시틱 토큰들 이런 합성 자산들을 하는 아주 독특한 곳이죠. 이 의미들을 알겠죠?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 의미들 이러면 이것도 설명이 끝났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YM 파이낸스 YM 파이낸스의 투자 방법이야. 스테블 코인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건 그냥 애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가 있고 USDC가 있고 USDT가 있고 TUSD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YM 파이낸스에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할 거예요. 이게 투자하면 얘들이 어떻게 해요? Y 다이 USDC Y USDT Y TUSD 이걸 예금증서로 얘한테 주는 거죠. 입금자한테 이게 리코드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입금자 예금자 저축한 사람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YM 파이낸스에서 보니까 다이는 디포스에 투자하는 게 가장 이유를 좋다. 지금 현재 USDC도 디포스에 투자하는 게 가장 이유를 좋다. 오케이 USDC도 디포스라는 거래소에 투자 맡기는 게 가장 이유를 좋더라 하면 이 세계는 이렇게 디포스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이 USDC USDT를 맡겼으니까 다이에 대한 이유 이자 다이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얘가 디다이가 뭐냐면 얘들이 만든 다이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었기 때문에 정말 이걸 빠삭하게 잘 안 쓰는 분들은 내가 설명하는 게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저를 비판해도 좋으니까 그 틀린 부분을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게 100%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정보가 봤을 때 이게 틀리다 하면 저한테 또 그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도 이제 제가 틀린 걸 바로 잡을 수 있으니 다음에 설명할 때 좀 더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자. 저한테 뭐 욕을 해도 좋고 그러니 너 잘 모른다 이렇게 저를 하되 해도 좋으니 틀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틀린 부분이 뭐다라는 것은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야단 맞추면 안 되는 거고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이니 이건 좀 잘못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설명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시 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다시 재투자한다. 계속 돌린다. 왜냐? 복리. API를 봤잖아요. API. 복리잖아요. 우리가 API라고 적혀있잖아요. 이건 복리예요. 복리. 연간 이자. 그러니까 복리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자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재투자. 이자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한다? 재투자.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래야지 복리가 되니까 API가 되니까 얀유얼라이즈 퍼센테이지 일드가 되니까 연간 이자율 복리 이자가 반영된 복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USDT는 딱 보니까 디폴스보다는 M-Stable USD 랭킹 2349등이에요.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 그래서 얘는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자기들이 알아서 누가 Y-Earn 파이낸스가 알아서 투자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나는 여기에 투자하는 걸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 2349등이니까 얘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마가 된 최고의 이유를 따져서 그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알아서 투자할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든 시절든 두 번째가 Y-Curve Y-Curve 이거죠. 내가 다이가 있고 USDC USDT TrueUSD가 있어요. 이걸 어디에 넣는다? 커브에 넣는 거죠. 커브 커브에 넣어서 어떻게 말한다? 다이를 입금시키면 얘가 알아서 뭘로 만들어준다? 이걸로 이건 그중에 많은 서비스 중에 한 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Y-Curve를 설명하는 거예요. Y-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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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다? 이건 Y-Eum 파이낸스에서 만든 다이 USDC USDT TUSD를 한 개로 합친 합성자산이에요.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제가 다이를 투자하면 이것들을 투자하면 뭘로 만들어준다? 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를 이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연파이낸스에 다시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 연파이낸스에도 이걸 취급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파이낸스가 얘들이 만든 이 복합 서비스를 얘들이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 상품을. 그래서 이 상품을 여기에 입금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순간 연파이낸스에 투자가 된다는 걸 이 그림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이를 입금시키면 얘가 제가 Y커브 YCRV 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투자할 거고 이건 이제 Y파이낸스에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면 YDAI USDC USDT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풀에 들어가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빌리고 하면 그 이자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내가 들어오는 거고 그 이자를 다시 투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의미가. 그리고 만약 스테이킹까지 한다. 내가 스테이킹 어떤 거냐면 예금이자는 디파즈만 하는 거예요. 예금만 할 때 예금이자만 나오는 거고 내가 만약 스테이킹까지 한다. 스테이킹까지 한다. 그럼 CRV를 주겠죠. CRV 그럼 CRV를 팔아서 다시 Y커브 YCRV를 사서 다시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복리이자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거고 넘어가죠.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아서 계속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 와이언 파이덴스 여기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여기 여기 이 거래소 주소거든요. 얘기가 거래소 주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어때요? 거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게 볼트가 있고 언 서비스가 있어요. 언은 뭐예요? 예금이죠. 예금. 예금. 어디 다른데 투자하면 안 돼요. 예금만 하고 있어야 돼요. 예금에서 여기 그냥 서비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1에서 40% 정도 아주 낮은 이자예요. 하지만 볼트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제어권은 와이언 파이낸스에서 맡게 되는 거고 와이언 파이낸스에서 알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승인했기 때문에 볼트 서비스에 들어오신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볼트 서비스는 커브 Y CRV 서비스 14% 옛날에는 100% 막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거죠. BOSD 이거 12.73% 다이가 제일 높아요. 다이를 바로 투자하는 거. 여기서는 Y 파이낸스 YM 파이낸스는 다이를 입금시켜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하는데 15%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연간 이율이 연간 15% 연간 TOSD는 14.33% 그러니까 다이가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이를 가지고 여기서 예치를 하면 1년에 얼마 15% 준다는 거죠. 내가 100개를 맡겼으면 115개를 1년에 준다는 거죠. 최소한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커브에요. YM 파이낸스가 아니라 이제 커브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커브 입장에서 제가 커브 입장에서 설명하니까 이제 만약 나는 YM 파이낸스 서비스 말고 커브 커브 파이낸스에 난 직접 투자하고 싶다. 나는 손맛을 느끼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커브 풀에는 이런 풀들이 있어요. 컴파운드 풀 USDT 풀 팍스 풀 Y 풀 BUSD 랜 BTC SBTC HBTC 3풀 이게 있는데 컴파운드 컴파운드란다. Y BUSD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랜 BTC 아 랜 BTC 말고 SBTC 이 세 개만 어디에서 취급해 준다? YM 파이낸스에서는 이 세 개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걸 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말했을 때 YM하고 상관없이 제가 커버파이낸스에 커버파이낸스에 직접 내가 투자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커버파이낸스에 제가 만약 다이를 입금하잖아요. 다이를 입금하면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건데 YCRV라는 토큰도 저한테 또 줘요. YCRV 토큰을 주거든요. YCRV 토큰을 연파이낸스에서 볼트 서비스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Y를 내가 구입을 하면 이렇게 합성자산이 이렇게 구성되고 YCRV라는 거 이걸 저한테 꽂아준다는 거죠. 제 메타마스크에. 이제 그걸 연파이낸스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른 애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고. 그냥 얘들은 하면 얘들이 그냥 입금되는 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너무 벅벅벅벅 거리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LP가 있어요. 제가 DAI라는 게 있어요. DAI라는 거. 이거 좀 크게 해서 학대를 해서 이 부분만 좀 보죠. DAI라는 애를 제가 디파딧 했어요. 그럼 커버파이낸스에서 YCRV풀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뭐 Y DAI Y USDT 뭐 축축 4개가 구성돼 있어요. 이게 있죠? 그러면 제 DAI는 커버 컴파운드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죠. 소유권이 물론 나중에 찾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우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Y 파이낸스가 내가 DAI를 입금하면 YCRV라는 토큰을 내한테 내 메타마스크에 찍어준다고요. 내가 산 만큼 DAI를 맡긴 만큼의 분량을 YCRV에 맡겨준다고요. YCRV 토큰을 그러면 이 YCRV 토큰을 어디에 또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연 파이낸스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 파이낸스에 이걸 받아준다고요. 어디서 받아주느냐? 죄송합니다. 다시 슬라이드 저를 이게 연 파이낸스예요. 연 파이낸스에 볼트 서비스들이에요. 볼트 서비스. 여기 보면 커브의 파이의 Y를 받아들여요. YCRV죠. YCRV YCRV를 여기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고요. 제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투자하지 않고 제가 이론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한 걸 그래서 제가 틀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가감없이 얘기해 주는 게 저도 그렇고 이걸 보는 독자들한테 아주 좋은 거예요. 서로가 틀린 건 찝어줄 수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말하면 뭐냐면 W로 투자가 된다는 거죠. 이걸 사면 말씀드렸지만 DAI USDC USDT TUSD가 분류가 돼서 어디에 투자된다? Y파이낸스에 투자가 되는 거죠. 예금이 되는 거죠. 예금이 되는 거죠. 예금이 돼서 예금이자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Y가 또 이렇게 복리이자를 한다고 했는데 얘는 또 뭘까지 받는다? YCRV 토큰까지 받는다는 거죠. 이 토큰을 어디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느냐? Y연 파이낸스에 대투자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W라는 거예요. 제가 제가 분석했을 때는 W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투자되고 Y연 파이낸스에 이 풀들로 다 들어가서 여기서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유동성 제공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서 YCRV CRV라는 토큰도 내가 받는데 이건 또 Y연 파이낸스에 입금시켜서 다시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총 4가지다. Y BUSD SBTC 3개밖에 안 되는 Y BUSD 죄송합니다. 또 또 또 또 흥분해가지고 Y Y BUSD SBTC 이 3개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다른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한다? 그냥 투자만 하는 거다. 이 다이 USDC USDT SUSD 이건 어디에 투자가 되겠어요? 이건 커브풀 커브에도 어떤 게 스왑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유동성이 제공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유동성 제공해서 나온 예금이자가 얘들한테 돌아가겠죠. 얘는 어디에 가겠어요? 이것들이 다이하고 USDC가 어디로 가겠어요? 컴파운드 컴파운드로 가겠죠. 컴파운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유동성을 제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받겠죠. 얘 CCC C씨 붙은 것들 얘는 이 두 개는 어디에 간다? 컴파운드에 가서 유동성 제공하고 이자를 받을 거고 USDT는 어디? 자기의 커브에 스탑 유동성 제공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받을 거고 YC는 뭐예요? 이건 정말 제가 잘 모르겠는데 Y는 이 두 개는 뭐냐면 합성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두 개가 어떤 거냐면 Y연 파이낸스하고 컴파운드에 동시에 들어간다. 비율로 들어가겠죠. 50대 50인데 50은 다이 50은 어디? 컴파운드 연 파이낸스 연 파이낸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YC가 붙은 거고 이 팍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기 풀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컴파운드 풀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이언 파이낸스 풀 그리고 그 다음에 커브 풀 자기들 풀 있을 거예요. 풀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돈들이 모이는 장소 근거죠.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 이 두 개는 이쪽으로 갈 거고 USDT 얘는 이쪽으로 자기들 커브 풀에 들어갈 거고 YC는 반반씩 얘도 들어갔다가 얘도 들어갈 거고 팍스는 여기로 들어갈 거고 Y는 얘들은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유동성을 제공할 거고 얘들도 여기로 들어가서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예금 이자를 받을 거고 얘들은 독자적인 거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렌 BTC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아닌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얘는 렌으로 갈 것 같은데 렌 WBTC 왜냐면 커브는 그것만 취급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일만 얘들 스테이블 코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렌 풀에 렌이라는 회사의 풀에 들어갈 거고 렌이라는 덱스에 들어갈 거고 WBTC는 카이버 네트워크에 얘는 이쪽으로 얘는 카이버 네트워크에 풀로 들어가서 유동성을 대응할 거고 렌 들어갈 거고 W는 여기 들어갈 거고 S는 신서시틱 신서시틱 풀에 들어갈 거고 신서시틱 풀 여기 풀에 들어가서 유동성을 제공할 거고 이렇게 돼서 이제 각각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겠죠 커브가 자기 다른 데는 자기의 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챙겨주는데 얘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이자를 제공해주는 그 쪽에 저금해 줘서 더 높은 이자를 사용자들에게 주는 거죠 우리 것도 있고 남들 좋은 것도 있고 그것이 서비스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런 YCRV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이걸 또 어디에 이 토큰 자체를 또 신서시틱 아니 와이언 파이낸스에 또 입금시켜서 또 더블로 돈을 받고 그러는 거죠 Y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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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TED는 아시겠죠 비트파이낸스에서 발행한 거예요 TED USDT 이걸 말하는 거죠 USDC USDC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코인베이스하고 서커사에서 만든 거죠 다이는 아시죠 다이라고 된 거 TrueUSD TrueUSD는 TUSD 어떤 거예요 TUSD T 이거 말하는 거죠 바이낸스 USD는 BUSD BUSD 라고 적혀있는 거 이거 바이낸스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아시겠죠 스테이블 코인 SUSD는 시서시틱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있는 거 다 스테이블 코인이죠 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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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 코인 팍스 팍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누가 만들었다 팍스 스테이블 코인 팍스 신당기사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자 이까지는 뭐다 스테이블 코인이고 여기서부터는 뭐다 BTC 코인 BTC 코인 랩터 BTC는 비트고아 비트고아 카이번 데트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고 HBTC는 후오비에서 제공하고 랜 BTC는 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 짱량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 슈퍼 BTC SBTC는 뭐다 신서스틱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서비스예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SBTC 뭐 이런 거 이런 데 순위가 낮은 곳에 내 손이 들어가는 건 별로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 와이언 파이낸스라고 하면 이건 제가 조절을 못하지만 뭐다 커브 파이낸스에 내가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투자한다 그럼 저는 랜하고 SBTC가 들어간 것들 랜 이거 투자 안 할 거고 S가 들어간 거 이거 투자 안 할 거고 아닌데 근데 이걸 아 이건 아니죠 아까 BUSD가 투자했나 아 BUSD를 투자한 거죠 그럼 나는 이거 S가 들어갔으니까 안 할 거고 왜냐하면 순위가 너무 낮거든요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랜 빼고 싶다는 거죠 이걸 내가 바로 직접 투자하면 제가 이제 선택해서 나는 Y를 하겠다 이걸 하겠다 뭐 SBTC 이걸 하겠다 이것도 랜이 들어가 있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난 투자하겠다 이게 가능한 거고 만약 와이언 파이낸스를 이용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선택하고 싶으면 커브에 바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이제 커브 파이낸스에 UI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디파지트 하는 방법 입금하는 절차 입금하는 방법 그 다음 뭐 한다 부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진짜 독특한 개념인데 그래서 커브라는 회사가 커브라는 이 덱스가 이 분석을 해볼 만한 게 다양한 남들이 제공하지 않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복합자산 같은 거 있잖아요 신서스틱 어셋 이런 것도 제공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니면 디파지트 절차는 이거예요 제가 LP 리케디트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 예금자예요 예금하는데 먼저 풀을 선택하겠죠 컴파운드로 선택할지 아니면 Y커브로 선택할지 이거 풀을 선택하는 UI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보여주시면 이거죠 자 내가 와서 여기 들어가시면 www.curve.py 이 URL에 들어가시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데 여기서 3개짜리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컴파운드 Y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BUSD 이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먼저 선택을 풀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풀을 선택하고 이제 디파지트 하는 거죠 디파지트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 내가 컴파운드 이거에 만약 하고 싶으면 다이 또는 USDC 하나만 있어도 가능해요 그럼 알아서 만약 내가 다이를 입금했다 그리고 6대 4다 라고 하면 다이 100개를 입력하면 60개는 다이로 놔두고 USDC는 다이를 바꿔야 되잖아요 40개를 다이를 1인치 1인치 파이낸스 이쪽에서 첼산더를 찾아서 그걸 이제 USDC로 바꾸겠죠 그럼 이제 그게 거의 40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율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입력해도 되고 다이 하나만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다이를 40개 입력하고 USDC 60개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입력해도 되고 편하게 한다는 거죠 디파지트 하면 이제 디파지트 하는데 두 개가 있어요 디파지트 예금만 할 것이냐 예금 플러스 스테이킹까지 할 것이냐 스테이킹까지 할 것이냐 예금이자만 받을 것이냐 예금이자 플러스 스테이크 CRV 토큰도 받을 것이냐 CRV 토큰도 받을 것이냐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약 CRV 토큰을 받으면 예금이자를 안 주는지 아니면 CRV하고 예금이자를 둘 다 주는 건지 이것까진 제가 분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펀드매니저 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가 이거 공부해서 제가 펀드매니저 되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쟤는 많은 블록체인 계열의 그 분석하는 분석자고 프로그램 입장에서 분석하는 분석가고 그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거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분석하고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스트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금이자가 만약 이렇게 해서 내가 10다이가 생겼다 부스트가 뭐냐면 이걸 2.5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10다이만 받을 수 있는데 2.5 그래서 25개의 다이를 같은 건데 다이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제기한 거예요 그게 부스트라는 거예요 최고 2.5배예요 부스트를 설정해 놓으면 내가 10개만 받아야 되는데 최고 25개까지 2.5배까지 25배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설정해 놓는 거죠 어떤 기능이자 CRV를 자기 토큰이 CRV이잖아요 이 CRV 2500개를 2500개를 뭐 해라 스테이킹 해라 스테이킹 해라 그러면 어느 기간 어느 기간 한 주나 한 달이냐 석 달이냐 여섯 달이냐 1년이냐 4년이냐 이걸 선택해서 네가 스테이킹 해라 스테이킹 해놓으면 얘들이 그 기간 동안은 그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2500개 이상을 무조건 2500개 이상을 최소한 일주 이상을 스테이킹 해라 그러면 스테이킹 된 기간 동안에 네가 발생하는 이 이윤을 최대 2.5%까지 최대 최대 2.5%까지 내가 더 주겠다라는 거죠 CRV 스테이킹 하면 그게 부스팅 기능이에요 부스팅 기능 그래서 2.5%까지 받기 위해서는 뭐한다 2500개 보다 더 많은 그것은 스테이킹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2.5% 최고의 맥스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1,6%보다는 4년을 선택해야 되고 평균이 3년 한번 보면 알겠지만 한 2년 정도 1년 정도 3년 정도 이 정도예요 1년 평균이 이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CRV 가격이 5,000원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5,000원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2,500개면 얼마냐면 5,20 5,25 그럼 1,250만원이에요 1,250만원 아시겠죠 근데 지금 CRV 가격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250만원만 있으면 2,500개를 스테이킹 할 수 있다고요 만약 그때 5,000원일 때 만약 이걸 1년이나 3년으로 스테이킹한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겠어 안 하겠어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겠어 통곡한다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만약 여기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스테이킹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거고 맞죠 저는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5,000개일 때 이걸 4년으로 락해서 사람들은 지금 통곡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그 짓이 됐는지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1,000원인 이 시점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더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투자는 누구의 주관으로 해야 한다 자신의 주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2,500개를 CIV로 입금시켜야 되는 거죠 자 메뉴는 DAO의 락 메뉴가 있어요 락 메뉴 이건 이제 설명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이걸로 설명 드릴게요 자 애금하는 거 먼저 이걸 눌러서 어떤 풀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파시스를 누르는 거죠 애금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금하는 거 애금하는 거 보면 다이 몇 개 애금할 것이냐 USDC 몇 개 할 것이냐 지금 제가 선택한 풀은 뭐다 컴파운드 풀이다 아시겠죠 컴파운드 풀이니까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와이프로 선택했으면 총 네 개를 물어볼 거예요 네 개를 근데 그 중에 하나 다이 밖에 없으면 다이만 입력해도 알아서 USDC USDT True USD는 자기들이 커브가 알아서 다 바꿔 교환해서 비율대로 맞춰놔요 네 개를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디파짓 만약 디파짓이라는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오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디파짓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디파짓이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 디파짓이 안 보이시는데 디파짓이 안 보이시면 뭐 다오를 누르시면 디파짓이 보일 거예요 디파짓 누르시면 이런 게 나올 건데 다이만 있으면 다이만 넣어도 되고 USDC만 있으면 USDC만 넣으면 나머지 다이 비율은 자기가 그 비율대로 바깥치기 해서 다이를 쳐 넣을 거야 그 금액은 그래서 보면 둘 다 동시에 넣어도 되는 거고 넣어도 되는 거고 발란스에 맞춰서 넣어도 되는 거고 하나만 넣어도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디파짓을 하면 예금을 한다는 거고 디파짓에 스테이크 한다면 어떻게 한다? 예금 플러스 CRV를 리오드로 받을 수 있다 예금 플러스 CRV인지 아니면 CRV인지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CRV 토크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예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 수수료는 어디다? Buy and Sell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커브에서 운영하는 샵 서비스가 있는데 이쪽에서 사고 팔면서 이제 그때 얘들이 수수료를 낼 건데 그 수수료가 내 예금 이자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고 뒷빠지시고요 자 이제 부스트하는 방법이요 부스트하는 방법 자 Locker를 누르셔야 돼요 만약 Locker라는 메뉴가 안 보이시면 크게 한번 확대할까요? Locker라는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DAW를 클릭하면 Locker가 보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최소 2500개 정도 해야돼요 그리고 얼만큼 Lock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Lock 기간 설정하면 변경 불가예요 4년 선택하시면 변경 불가예요 그래서 Create Lock을 누르시면 된다 라는 거죠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Gage Weight Boat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Gage Weight Boat 내가 Stake 했는데 Stake한 걸 선택을 하는 게 어떤 게이지에 선택을 할 거잖아요 Boat를 줄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Staking 했으면 CRB를 줄 거야 CRB는 뭐예요? CRB 토큰은 뭐예요? 내 거버넌스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이잖아요 투표권이 있는 투표권이 있는 애잖아요 투표권 그러면 이 투표권을 누구한테 줄래? 물어보는 거예요 Select, Gage 누구한테 줄 거냐? 이 Select가 어떻게? 똑같아요 Compound, Y, USDC 우리가 알고 있는 메뉴들 있잖아요 이 메뉴들 여기 얘들 중에서 누구한테 투표권을 줄 것이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면 Compound를 선택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Submit 하시면 여러분들의 부스트 효과가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부스트가 이걸 왜 할지 모르겠어요 부스트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최고 2.5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CRB에 1년 평균 이자가 1년 복리 이자가 뭐다? 12.87 Compound가 근데 부스트에서 여러분들 2,500개를 낙하면 2.5배까지 받을 수 있는데 12.87 곱하기 2.5하면 얼마 단다? 32%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USDT를 만약 부스트 해놓으면 지금 현재 1년 이자가 복리 이자가 28.19인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년에 70% 받을 수 있다 부스트 하시면 그리고 옛날에 5,000원 했을 때 2,500개는 1,250만원이었다 근데 지금은 1,000원이기 때문에 CRB 토큰 값이 CRB 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250만원밖에 안 한다 그런데 제가 그런다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 5,000원 때 넣었던 사람들 락기간을 만약 4년으로 했던 사람 1년 이상으로 했던 사람 6개월 이상으로 했던 사람들은 지금 통곡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연간 이율이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이율이죠 이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걸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오늘로 이렇게 이제 끝내고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될 거 아니니까 오늘 이렇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도록 하겠습니다